원래 만병통치약일수록 허위정보가 많죠? MSM의 잘못된 상식, 고르는 법, 섭취시 주의사항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업계의 대표적인 만병통치약 MSM, 식이유황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성은 관절기능성 한가지밖에 없지만 MSM은 당뇨, 치매, 아토피, 해독, 통증, 관절념, 두통, 근육통, 피로, 모발, 손톱,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영상들에서 뭐든지 까고 보는 건기남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것인데요 MSM은 작용기전이나 효과 측면에서 무작정 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다른 기능성분들에 비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SM은 먹을 수 있는 황, 즉 식이유황인데요 황은요 우리 몸에서 칼슘, 인, 칼륨 다음 네 번째로 맞는 미네랄이고요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아서 별도로 보충을 해야 하는데 황은 열에 매우 약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증발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가공식품 많이 먹죠? 그에 따라 황의 섭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현대인들의 몸속에 황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데 채워주니까 당연히 효과가 다른 건강기능식품들에 비해 좋은 것이고요 제가 미네랄 종류는 부족한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MSM도 미네랄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몸속에 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MSM이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병통치약일수록 허위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SM의 잘못된 상식, 고르는 법, 섭취시 주의사항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제품 추천을 요청해주시는 댓글이나 메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수준이 되어서요 댓글 최상단에 추천 제품 리스트를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리스트상의 추천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이라기보다는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요 어떤 분들이 추천 리스트 제품도 협찬 받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건기남의 개인적인 추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 미리 유료 광고임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좀 주세요 자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잘못된 상식 세 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SM의 잘못된 상식 첫 번째 천연 MSM이 좋다? 인터넷 보면 천연 MSM을 먹어야 한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연 MSM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연으로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천연 상태의 MSM이 우리 몸이나 여러 음식에 존재하긴 하는데요 특히 포유동물의 젖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요 기술적으로 MSM만 추출 혹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MSM은 어떻게 만드느냐 MSM은 DMSO와 과산화수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시중이 유통되는 MSM은 모두 합성이에요 천연 MSM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MSM의 잘못된 상식 두 번째 식물성 MSM이 좋다? 인터넷 보시면 식물성 MSM이 좋고 동물성 MSM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단 동물성 MSM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식물성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MSM은 DMSO와 과산화수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만든다고 했죠 DMSO는 나무나 옥수수기름, 콩기름, 아마시우 혹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데요 나무나 옥수수기름, 콩기름, 아마시우로 만들어진 DMSO를 과산화수소와 반응시켜서 MSM을 만들면 식물성 MSM이라고요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DMSO를 과산화수소와 반응시켜 MSM을 만들면 그냥 일반 MS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식물성 MSM이 의미가 없냐면요 뭐로 만들던 DMSO도 합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화석연료로 합성한 DMSO와 옥수수기름으로 합성한 DMSO는 완벽하게 같거든요 식물성 MSM이 무의미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옥수수기름, 콩기름, 아마시우로 합성한 DMSO만 식물성으로 인정해주고 나무로 합성한 DMSO는 식물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수수기름은 식물성 MSM이고 나무로 만들면 일반 MSM인 이상한 이야기 뭐로 만들었던 간에 같은 합성물질이고 식약처의 식물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식물성 MSM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MSM의 잘못된 상식 세 번째 옵티 MSM이 제일 좋다? 옵티사에서 만든 MSM이 제일 좋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건요 라면은 농심! 이거랑 똑같아요 요즘 농심 말고도 맛있게 잘 만들죠? 농심이 제일 못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옵티사 MSM 원료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많이 사용된다고 더 좋은 원료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량도 많고 가격대가 괜찮으니까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제가 옵티 MSM이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옵티 MSM이 특별히 더 좋은 것은 아니고 옵티가 아닌 다른 MSM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건 조금 후에 고르는 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옵티 MSM만 좋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르는 법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MSM 고르는 법 첫 번째, 순도를 확인하자 제가 앞에서 천연 MSM은 존재하지도 않고 식물성 MSM은 의미가 없고 동물성 MSM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MSM은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앞에서 MSM은 합성 물질이고 MSM의 원료가 되는 DMSO도 합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듯 MSM은 뼛속까지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 불순물이 얼마나 적으냐가 MSM의 품질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달고 만들어진 MSM 제품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MSM 원료는 무조건 MSM의 순도가 98%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98% 이하는 아예 건강기능식품용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용에는 순도가 낮은 MSM 즉 불순물이 많은 MSM이 사용될 수 있어서요 MSM 제품 고르실 때는 꼭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졌어도 난 2%의 불순물까지 용납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MSM 제품 고르실 때 잘 보시면 순도가 99.9% 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MSM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실 때도 순도를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저도 실제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해외 제품 중에는 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MSM 고르는 법 두 번째 100% 제품이 있다 MSM은요 잘 뭉쳐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요 다른 원료나 첨가물 없이 오직 MSM만으로 정제를 만들 수 있는 몇 안되는 성분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런 정제를 만들 때 알약을 잘 뭉치기 위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원료나 첨가물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MSM은 그런 거 없이 알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요 알약을 뭉칠 때 사용되는 부원료나 첨가물들이 몸에 해로워서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섭취하는 영양제 종류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고 영양제들의 함량 또한 많이 높아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드시는 분이라면 제품에 사용되는 첨가물들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MSM은 다른 첨가물 없이 100%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MSM은 분말 타입이 더 흡수가 빠르고 저렴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분말 타입이 저렴할 수는 있지만 분말 타입이라고 해서 흡수가 잘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흡수율은 분말이나 알약이나 똑같아요 분말 타입이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알약 타입을 구매하셔도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드실까 말까인데 분말 타입은요 일단 먹기가 너무 불편해서요 안 먹고 놔두시다가 결국 버리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MSM이 쉽게 변질되는 성분은 아니긴 하지만 분말 타입은 섭취하고 보관하시면서 오염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분말 타입보다는 알약 형태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MSM 100%로 만든 알약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MSM 고르는 법 세 번째 순수 MSM의 함량을 확인하자 해외 직구를 하시던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던 MSM을 구매하실 때는 하루 제공 함량 혹은 총 제공 함량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국내 제품들의 경우에 하루 섭취량당 MSM이 1500에서 2000mg 들어있는데요 가격이나 브랜드만 보지 마시고 비슷한 가격이라면 되도록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해외 직구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권장 섭취량 기준 MSM이 1000에서 1500mg 들어있는데 해외 직구 제품들은 알약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알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해외 직구 제품보다는 국내 제품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정제로 된 100% MSM 제품들은요 국내 제품들에만 해당하고요 해외 직구 제품들 중 정제 형태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첨가물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함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관절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MSM을 하루 2g에서 3g 정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있는데요 물론 6g 이상 먹어야 한다는 논문도 있고 하루 10g 이상씩 드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드시면 일단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을 기준으로 하루 3g도 굉장히 고함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MSM 고르는 법 네 번째 컨셉 원료에 더욱 주의하자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 원료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한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혹은 수십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금미량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컨셉 원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욱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MSM 자체가 다른 제품들의 컨셉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관절 제품이나 노년층을 위한 제품에 MSM이 컨셉 원료로 극미량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콜라겐이나 히알르론산 같은 피부 제품에도 MSM이 극미량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기식일 뿐 MSM의 효과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수준으로 넣은 것이라서요 조심하셔야 하고요 MSM 제품에도 여러가지 컨셉 원료들이 사용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분명히 MSM 제품인데 상어 연골, 보스웰리아, 초록리 홍합, 콜라겐 이런 관절이나 연골이 좋다고 널리 알려진 성분들을 굉장히 미량식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미량에 극미량의 성분들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소비자를 속이기엔 좋겠네요 그래서 컨셉 원료들이 혹해서 MSM 제품을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다른 기능성 제품에 MSM을 컨셉 원료로 사용했거나 MSM 제품에 다른 원료들이 컨셉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판매자에게 상세 레시피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 콜라겐 제품에 MSM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른법 4가지 순도 확인, MSM 100% 제품, 함량 확인, 컨셉 원료 주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섭취 시 주의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MSM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발열입니다 몸이 막 후끈거리는 것인데요 발열 외에도 가려움, 속수림, 두드러기, 두통, 불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부작용들인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효과를 명현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섭취를 계속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제품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면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셨다가 소량씩 다시 드셔보셔야 되겠고요 불면증의 경우에는 오후 시간에는 MSM을 드시면 안 되겠죠 이 밖에 MSM은 빈속에 드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임신한 경우에도 섭취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떠셨는지요? MSM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추천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겠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MSM에 대해 요청해주셨는데 너무 늦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요청해주신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제 영상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MSM 정보들은 걸으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